이번 시간에는 당구박사의 3쿠션 기술 중에서 뒤돌리기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은지 추천하는 연습방법과 당구박사의 연습방법을 보여드림으로써 앱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당구박사 앱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뒤돌리기를 영어로 아웃사이드 앵글샷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은 시중에 있는 어느 책을 참고한 것인데요. 용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구박사는 뒤돌리기를 총 9가지의 패턴으로 나누어서 구성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1번부터 4번 패턴까지는 뒤돌리기를 칠 때 일적구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으로 임윤수 선생님의 강좌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뒤돌리기의 형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채택했습니다. 패턴 1은 일적구를 두텁게 쳐서 먼저 보내놓고 내 공이 뒤를 따라가는 형태이며 초구가 패턴 1에 해당합니다. 뒤돌리기 패턴 2는 일적구를 얇게 쳐서 내 공이 일적구의 앞을 지나가도록 하여 키스도 제거하고 포지션까지 고려하는 해법입니다. 패턴 3은 일적구의 두께를 패턴 2보다 더 얇게 쳐서 내 공이 일적구의 뒤를 돌아오면서 키스를 피하고 포지션을 생각하는 해법이고요. 패턴 4는 일적구를 두텁게 쳐서 두텁다기보다는 두껍게가 맞겠습니다. 두껍게 쳐서 키스를 제거하고 일적구를 대회전시켜서 포지션을 노리는 해법입니다. 여기에 패턴 5번부터 8번까지는 당구박사가 추가한 패턴인데요. 뒤돌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을 다루는 기술과 쿠션의 성질을 이용하는 해법을 패턴으로 나눠서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연습한다면 뒤돌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을 구사할 때에도 유용할 것이고 당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뒤돌리기 패턴 5는 스피샷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일적구를 두껍게 쳐서 키스를 피하고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기술이므로 옆돌리기의 다섯번째 패턴 또한 스피샷 기술입니다. 뒤돌리기 패턴 6은 코너각인 경우입니다. 초급자의 경우 코너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옆돌리기 패턴 6번도 코너각인 경우입니다. 뒤돌리기 패턴 7은요. 얇게 치는 경우입니다. 얇게 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를 대비해서 얇게 치는 요령을 익혀둘 필요가 있으므로 따로 패턴으로 분류했구요. 옆돌리기 7번 패턴도 마찬가지로 얇게 치는 배치로 구성했습니다. 뒤돌리기 패턴 8은 축소된 당구대를 연상해서 치면 이해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옆돌리기 패턴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을 다루는 기술, 쿠션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당구대의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해서 다른 기술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리기 패턴 9에는 어느 패턴에도 넣기에 조금 애매한 배치와 해법을 모아 보았습니다. 마지막 패턴에는 대체적으로 난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초급자분들은 순서대로 번호가 빠른 배치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몇 개의 배치만 연습해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연습하면 되겠구나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당구박사가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하나의 예로써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뒤돌리기 패턴 4번을 선택했구요. 뒤돌리기 패턴 4번 중에서 4-1은 저는 이미 많이 연습했으므로 오늘은 4-1,2를 선택하겠습니다. 4-1,2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런 배치가 실전에서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쉽게 생각하고 치지만 득점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구박사 앱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공을 놓습니다. 힌트를 보기 전에 스스로 득점하기 위한 두께, 당점, 궤적 등을 예상해 봅니다. 이제 힌트를 터치해서 자신이 예상한 것과 힌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당구박사는 이 배치를 실제로 쳐서 궤적을 그렸으므로 어느정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구박사가 연습한 결과는 오른쪽 끝에 있는 당박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에는 홈페이지 버튼이 없네요. 이렇게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다가 이런 사소한 버그를 발견하시면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용자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더 좋은 앱이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홈페이지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구박사 홈페이지입니다. 뒤돌리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뒤돌리기를 선택하면 뒤돌리기 배치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배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검색창에서 직접 뒤돌리기 4-1-2 저는 좀 전에 미리 쳐봤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1-2라고 직접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겸색 결과가 나오죠. 이것이 당구박사 앱에 있는 똑같은 배치입니다. 뒤돌리기 4-1-2 1적구를 대회전 시킨다라고 부가적인 설명도 있지만 사실 1적구를 대회전 할 정도로 세게 치지는 저의 경우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연습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연습하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왼손으로 쳤을 때 오히려 3번 성공한 것이 오른손으로 쳤는데 2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쳐보면 이 배치가 득점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수급 사용자라면 잘 치시겠지만요. 아무튼 연습하는 과정에서 옆돌리기로 짧게 치면 어떨까 이렇게 치면 어떨까 문득 생각이 들어서 옆돌리기로도 쳐봤습니다. 득점에 필요한 두께와 당점을 알고 나니까 즉 방법을 알고 나니까 뒤돌리기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구박사도 이 배치를 더 연습해 봐야겠지만 연습할수록 뒤돌리기보다는 옆돌리기를 쳐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당구박사처럼 연습해 보시고 의견도 아래에 있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재미있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옆돌리기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